안녕하세요. 오늘 It's Wednesday, August 9th International Happy Reading Club입니다. 이 공식 이름이 국제 독서클럽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The Parable of the Pipeline 파이플라인 우화 계속 읽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끝난 부분 잠깐만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끝났어요. 맨 마지막이 중요한 거라서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화면 이상하죠? 화면 공유 됐을까요? 네네. 맨 마지막 부분 In other words, buckets no matter how big they are will eventually dry up 양동이는 얼마나 크던지 상관없이 결국에는 말라버린다 Pipelines on the other hand are self-sustaining 하지만 반면에 그 파이플라인은 self-sustaining 스스로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죠. But pipelines require sacrifice 하지만 파이플라인은 희생을 요구한다. Pipelines don't build them themselves 파이플라인들은 스스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You have to take time and make the effort to build them 여러분은 이제 시간을 드려야 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라도 좋으니까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계실까요? 우리 뭐지? 우리 와우 걷기 박민 선생님은 파이프라인 뭐 만들고 계신 거 있으세요? 만들려고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네 제 1단계 추천하는 게 뭐냐면 제 1단계가 블로그 쓰시는 거예요. 블로그 그러니까 지금 와우 걷기 하시잖아요. 걷기 사랑하고 그럼 거기부터 시작하시면 나는 왜 걷기를 사랑하는가 와우 걷기가 강사가 된 이유 여기부터 해서 쭉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블로그를 쓰면 그게 브랜딩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포사 이목원 선생님이라고 대구시청인가 거기에서 30년째 저기 하시는 분 계세요. 공무원이세요. 근데 날마다 하루마다 이제 그 블로그를 쓰시는 거 근데 쓰시는 거는 뭐냐면 이분이 좋아하는 게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여행을 계속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여행에 관한 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날마다 또 뭘 쓰시더라. 하여튼 하루에 하나씩 블로그 쓰는 거를 몇 년 했더니 그게 자기 브랜딩이 돼가지고 이제 습관 코칭 하시는 분이 되셨고 111 챌린지 운영하시는 분이 되셨는데 자기 말로는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그냥 그거 하나로. 그래서 그리고 어떤 거로 수익을 내시냐면 블로그를 매일매일 쓰는데 블로그에다가 그거 링크를 심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쿠팡 파트너스 쿠팡 파트너스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추천하는 그 제품의 링크를 이제 먼저 가입하는 거예요. 쿠팡을 이용하시면 가입한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 가입한 다음에 자기가 추천하는 그 링크들을 자기가 발행하는 글이나 유튜브나 SNS 인스타그램 같은데 이렇게 심어놓기만 하면 거기에서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야. 누가 내 글을 링크를 보고 이제 아 이거 이렇게 하고 24시간 이내에 내 링크를 클릭해서 그게 됐다 그러면 자동으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어제 만들었고 혹시 나중에 하실 때 추천인 코드를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추천인 너한테도 돈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구조죠. 이게 저거랑 비슷하죠. 그 우리 어메이징 토크에서 한국어 강사 양성하면 한국어 강사가 글 올리는 매출의 몇 퍼센트를 멘토라고 멘토가 받게 돼 있어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쉬운 일인데 수익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제가 여기저기서 수익이 일어난다 이러면 진짜 요새는 믿을 수가 없어. 너무 정보가 넘쳐나는데 이분이 되게 성실하시고 제가 여러 군데에서 같이 본보기를 때문에 이분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되게 성실하시고 상처를 하셨어요. 도인이 돌아가셨는데 혼자서 두 아들 잘 키우고 계신데 얼마나 밝으신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그냥 해처럼 빛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다고 제가 요즘 톡방에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길어져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길게 들어가겠습니다. 나이거같은 엠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라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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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자, 모든 사람이 would love to increase the size of bucket. 자, 양동이 사이즈를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할 것이다. No one going to turn down an annual raise or a better job with more pay. 자, 아무도 거절하지 않을 거다. 자, annual raise이면 연봉이죠. 연봉, 연봉을 올리는 것이나 더 많은 돈을 주는 더 좋은 직업을 거절할 사람 없을 것이다. 자, if bucket carrying is only the source of income. 자, 양동이 나르는 것이 수입의 유일한 소스, 원천이라면 then I say carry the biggest bucket you can. 그러면 carry the biggest bucket you can. then I say, 이거 보죠. 가장, 여러분이 나를 수 있는 가장 큰 양동이를 나르세요. That's only common sense. 그것이 유일한 상식입니다. 그랬죠? 자, 우리 여기부터는 에마, 누구지? 와우걱기님, 우리 박민서님 읽어보세요. The fact remains But the fact remains that carrying bucket is never going to make you financially big. Carrying bucket will never make your family safe. And so it's no matter how big your bucket is. Right. 자, 아주 발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조심하시기 때문에 발음이 좋으신데 F 발음은 free에서는 잘 하셨는데 financially랑 그 다음에 어디 family, 여기서는 F 발음이 peach 사운드로 나거든요. 그래서 윈니라 아르치다 싹 대시고 발음 한 번씩만 다시 해보세요. Finan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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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free는 잘 하셨고요. Family. Family. 네, 패밀리 아니라 family. 그래서 윈니라 아르치다. F 발음 의도적으로 계속 교정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the fact remains that carrying bucket is never going to make you financially free.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양동이를 나른다는 그 사실은 당신을 절대로 never니까 절대로 0%죠. 절대로 financially free, 경제적인 자유롭게,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죠? Carrying buckets will never make your family safe and secure no matter how big your buckets. 얼마나 양동이가 크다는 간에 상관없이 양동이를 나르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을 안전하게 save and secure 다 안전하게 같은 뜻인데 이렇게 강조했죠. 두 개를 엮어서 절대로 여러분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 자, 우리 애마 읽어볼게요. Bucket, not because. Because as long as you carry buckets, you have to share and work in order to get paid. The day you stop carrying buckets as the day the money stops coming in. 네, 여기까지죠. 여기 애마도 L 발음 사운드. As long as 할 때 L 사운드 이렇게 조금 강조해서 을렁처럼 혀 밑니 뒤에다 이렇게 붙이시면서 As long as you 이렇게 long 이렇게 약간 길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양동이를 나르는 한 As long as you 하면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하시면 되죠. You have to show up.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show up 한다, 나타나다, 출근하다 이런 뜻이죠. 출근해야 되고 Do the work in order to get in order to 수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Get paid. 자, 돈을 받기 위해서는 Do the work, 일을 해야 되죠. The day you stop carrying buckets 여러분이 양동이 나르는 걸 멈추는 날은 That's the day the money stops coming in. 자, 그날은 돈이 들어오는 것을 멈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왔죠. Illest injury layoffs retirement. 자, 질병이나 부상. Layoff는 퇴직이죠. Layoff는 이제 잘리는 것 같은 뜻이에요. Retirement랑. Retirement, 퇴직. 자, 이게 잘리거나 그 다음에 이게 퇴직하거나 자, 이렇게 돼서 멈추는 날 우리 인컴이 안 들어올 것이다. 자, 우리 박민선님 해볼게요. Many pocket carriers had gone from the millionaire next door to the bankrupt guy next door because he neglected to build pipelines while he had carrying buckets. When his pocket dries up, so did his lifestyle. 네, 자, 이거 우리 박민선님은 발음 플러스 또 뭐를 자꾸 자꾸 신경 쓰셔야 되냐면 accent, 단어의 accent가 어디에 가는지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젠가 영어체강제방에 하나 올려놨는데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하면서 뭔가 제스처를 계속 치고 하는 거거든요. 뭐 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accent가 어디에 가느냐. 이게 억양이라고 하죠. 그 단어, 문장 전체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고 한 단어에서도 어떤 데를 강하게 읽고 약하게 읽고 우리말은 안 그래요. 굉장히 모노토노스하죠. 단조로운데 영어는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accent랑 intonation이 발달된 영어로 와서 그것도 신경 쓰시면서 읽으시면 좋으세요. 자, when a bucket carrier has gone from the millionaire next door. 자, millionaire죠. millionaire. 백만장자죠. 자, 옆집에 백만장자에서 bankrupt the guy next door. 자, 옆집에 파산자. 파산자라 뜻이죠. 파산한 사람. 자, 많은 양동이 나는 사람들이 옆집에 백만장자에서 뭐로 전락해요? 옆집에 파산한 사람으로 가버리는데 왜냐하면 neglected. 이게 단어 중요하죠. neglected. 자, 게을리하다. 태만이하다. 우리나라 제일 적당한 단어가 뭐죠? 뭐 한 거를 소홀히 하는 거. 태만. 근무 태만 뭐 할 때. 그 태만이 하다. 뭐 하는 것을요? To build pipelines while he was carrying buckets. 자, 양동이 나르는 동안 파이프 나르는 것을 태만이 했기 때문에 백만장자에서 그냥 그 bankrupt guy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has gone. 이거 현재 완료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경쓸 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을 그 양동이를 나르는 동안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저 너무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어 이렇게 멘탈이 자꾸 흐트러지죠. 저도 이제 북부가 8월에 저 자체 완성하는 건데 집중해서 쓴 게 날짜를 해보면 한 이틀 밖에 안 돼요. 세 달 동안에. 그래서 내가 아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 그러니까 현재 그 삶에 너무 이렇게 막 이제 우선순위를 두는데 그 중에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가끔은 보면은 쓸데없이 동영상 보면서 연습극에 낚여갖고 연습극 보면서 30분씩 1시간씩 지났는 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성을 하는데 이제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저 하기 힘든 부분 계속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람을 맞춰놓고 날마다 첫 번째 일로 써놓고 이렇게 지워가면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의 양동이가 다 발라버렸을 때 마찬가지로 삶의 스타일도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제가 쉬운 거라서 제가 읽고 넘어가고 다음 부분 읽어드릴게요. 자 파이플라인은 여러분의 생명선입니다. My father used to say. used to. 뭐 뭐 하곤 하셨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죠. Are you beginning to see why? 자 왜 그런지 여러분 볼 준비 되셨나요? 그랬죠. 그렇게 해서 우리 파트 2로 넘어갑니다. 파트 2. Your pipelines are your lifelines. 여러분의 파이플라인은 생명선입니다. 자 생명선입니다. 우리 에마가 이거는 앞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 뛰어넘고 밑에 부분부터 읽을게요. This is the tale of two polar opposites. 여기 에마 읽어보세요. 에마. 에마. 네. 읽으세요. This is the tale of two polar opposites. A bad time baseball player and a small town elementary school teacher. It couldn't be more different. One was a young man and one was a young man and one was a young man. every woman. One was a young man and one was a young man and the other never earned more than 10,000 one lived his life in. 여기까지요. 자 여기 조금 주의하실 거 뭐냐면 여기 달러 있잖아요. Ten thousand dollars. S 발음 붙이세요. 여기 그림에 안 나와있지만 이 투 달러부터는 달러에다 S를 붙이시면 돼요. One thousand. One thousand. thousand 발음도 윗니 아랫니에 혀를 이렇게 0.5cm로 내무시고 thousand. thousand. 그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thou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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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sand처럼 발음하시면 돼요. One thousand. 자 그래서 they couldn't be more different. 자 그들은 어떻게 달라냐면 one was a young man. 자 한 사람은 젊은이였고 one was an elderly woman. 한 사람은 이제 늙은 여성이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늙은 할머니였습니다. One paid millions a year. 한 사람은 일 년에 수백만 달러를 was paid 수동태죠. 자 지급 받았고 수백만 달러를 지급 받았고 The other never earned. 여기 할머니죠. 늙은 woman. 늙은 할머니는 never earned. 절대로 못 벌었습니다. 얼마 이상? 만 불 이상. 그럼 만 불이 1200만 원인가요? 1200만 원 약. 그러면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one lived his life. 자 요거 계속해서 우리 Spotlight. 자 요거 무슨 뜻이죠? Spotlight 받으면서 살았다죠. 한 사람은 그 인생동안 Spotlight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 박민선 님이 하나 더 읽어주세요. The other. 박민선생님. Your mic is off. The other lived her life in a small town in Massachusetts. Massachusetts. 발음이 어렵죠? 자 다른 한 분은 아주 매사추세스 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그녀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자 우리 에마가 이제 읽어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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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어링 하면은 서성이는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잠깐 볼게요. 동료하다, 흔들리다. 그래서 한 사람은 백만장사가 됐고 한 사람은 이제 완전 파산해서 거기에서 동료하고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누구 읽을 자리죠? 우리 와우 선생님인가요? 읽어보세요. 네 여기까지요. The stories are about two different people. 이야기는 아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지만 that's not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은 the choices they made and lessons you can learn from those choices.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만든 선택과 여러분이 그들의 선택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삶 자체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After you hear these two tales, 이 이야기를 읽은 후에 It should be crystal clear. 우리 크리스탈 알죠? 크리스탈처럼 아주 선명해질 것입니다. Why building pipeline is the only way to create true security. 자 왜 파이플라인 만드는 것이 정말 진정한 안전을 만들어내는 거고 진정한 financial freedom,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Emma. The ballad of the ball player. The ballad of the ball player. The ballad of the ball player. 발라들 읽어볼까요? 여기 첫 번째로까지 읽어보세요. Let's be read the tale of the famous baseball player. Over the years, this talented athlete has made some bad choices, both personally and financierly. Finan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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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라드 하면 이게 춤인가요? 춤? 찾아보니까 a song or poem that tells. 그러니까 노래, 시의 노래니까 발라드면 그 노래네요. 노래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base of ball player. 자, 공동지능 선수의 노래, song, 발라드, 유명한 발라드 음악이니까 발라드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그 야구선수, 유명한 야구선수 이야기부터 시작해봅시다. Over the years, 자, 몇 년이 지나면서 이 talented 하면 이제 재능있는 이란 뜻이죠? 재능있는 운동선수는 has made, 자, 이거 현재 완료 표현 나왔죠? 안 들었습니다. 경계 완료. 자, 현재 완료는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중에서 뭐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면서 계속 한 거니까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뜻이겠죠? 이 계속 나쁜 선택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personally, 개인적으로, financially, 재정적으로. 개인생활하고 재정적에서 계속 나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바우 선수님이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The personal choices have left broken marriage. I call abuse and drug addiction. That's bad enough. But his financial choices have been just as bad. For he's also broke. I'm still gave the heart of this athlete. He's been in the sports life for almost 20 years now. 예, 자, 그의 개인적인 선택이 have led. 자, 이거 현재 완료죠. 그를 이끌었습니다죠. Lead led, led죠. 뭐로 만들었어요? A broken marriage. 결국은 파홍. 결혼이 깨져, 이혼이 됐고. alcohol abuse. alcohol abuse. alcohol abuse.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and drug addiction.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쁜 선택을 다 한 거죠. That's bad enough. 그것이 충분히 나쁜데 거기다가 but his financial choices haven't just as bad. 자, as a as b 하면은 뭐뭐만큼 똑같이 나빴다 하죠. 근데 그 재정적인 선택도 정말 똑같이 나쁘게 선택을 했습니다. for he's also broke. 자, 그래서 그는 또한 broke 하면 빈털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받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so i'm sure you've heard of this athlete. 유명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미국 사람 상대로 글을 썼으니까 내가 단언컨대 여러분 이 운동선수 들어보셨을 겁니다. he has been the spotlight for almost 20 years now.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으니까요. has been 이것도 현재 완료죠. 계속 받아온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almost 20 years now. 현재까지 20년 이상 스포트라이트를 자, 계속 받아왔으니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이제 Daryl Strawberry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오늘 벌써 7시 돼갖고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나쁜 선택을 했는지 두 사람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꼭 버킷 캐리어 백만장자가 되는데 큰 돈 수입을 벌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for joining.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아 이렇구나 하고 영어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 삶에 적용하시는 삶을 사시면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와우워키에 우리 박민 선생님은 블로그 글 써보기 시작하시고요. 에마도 사실은 지금부터도 할 수 있어요. 글 쓰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한다? 이거 무슨 이게 파이프라인이 될까?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사소하게 하는 공부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거가 그러한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서울사대에 이제 합격했을 때 난 이렇게 합격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때부터 글을 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나는 날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날그날 공부한 걸 작은 글로 적어서 이제 블로그 글로 써도 되고 블로그 글은 아직 부모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그냥 이렇게 저기다 쓰시면 돼요. 드라이브에다가 드라이브에다가 한글 독 같은 데다 이렇게 날짜 적으면서 쭉 써놓으면 나중에 그게 내가 합격했을 때 3년 후에 대학에 들어갈 때 난 이렇게 서울사대에 합격했다 이렇게 해서 책으로 나올 수 있고 책 나오는 게 너무 거창하면 전자책으로 내면 그게 또 수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그날 매일에 공부한 거를 이렇게 작은 노트로 정리해 놓는 것도 파이프라인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국제 해피 인터내셔널 리딩 클럽의 목표는 그냥 리딩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 독서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삶의 변화를 이뤄낸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기 바라고 저도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See you on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Bye bye. 안녕히 들어가세요. Thank you for joining. 안녕히 들어가세요 이마. 네 들어가세요. downtown fluid. 확인해 주 hybrid. 안녕. Awesome! классhando. Have fun here. Mom Yeah. If you want to be able to garden